재료가 있는 방법 시작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래 대로라면 선생님이 짝이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저 짝이 있는데 짝이 있어야 된다고 하세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지금 이 짝이랑 선생님이랑 사이가 괜찮으세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해가지고 지금 서로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게 흔히 말해서 잠시 잠깐 휴전 상태이지 어찌 보면 완벽히 평화협정을 맺은 건 아니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선생님을 봤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뱃속에 희쁜 공주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보니 이게 휴전 아닌 휴전이 된 꼴인데 어찌 보면은 서로가 너무 고집이 세요. 서로가 너무 서로를 이해해 주려는 폭이 좁아요. 흔히 말해 좀 두 분 다 대역죄를 진 거는 없어요. 근데 사설온 다툼이 많지 않아요? 저희 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둘 다 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의 기대가 좀 커요. 그리고 둘 다 마지가 좀 부모님들이 다 마지한테 의지가 있고 동생들이 다 있는데 동생들이 조금 거기에 의지하기보다는 기대도 모든 게 힘들거나 고민상담 있으면 저희 둘한테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게 부담스러운데 저희 둘의 문제는 없어요. 그게 둘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해결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저희도 또 버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남 탓이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선생님 왜냐? 어쨌든 두 분이서 이끌어가는 이 가정이잖아요. 뭐 서로의 부모가 됐건 동기회신이 됐건 이건 2차적인 문제고 근데 나는 지금 두 분 사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의 폭이 달라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동병상년이다 여겨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기대려고 하는 게 커요. 아 서로인데요? 네. 동병상년이다 이러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흔히 말해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상담을 하고 오는 사람이야. 집에 와서는 쉬고 싶잖아요. 말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 계속 말 걸어. 옆에서는 흔히 말해 우리는 대화하고 말하고 나는 뭐 그런 걸 너무 좋아해. 계속 말을 걸어. 그럼 그게 나한테는 기쁨이지만 상대편한테는 힘듦이잖아요. 딱 그 꼴이에요. 그렇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은 크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뱃속에 아기씨가 있는지라 잠시 휴전 상태이기는 하나 이게 또 태어나게 되면은 선생님한테는 또 하나의 짐 아닌 짐이 돼요. 새끼가.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더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적인 문제로 넘어와서 두 분 다 서로 고집도 있고 직성도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감추고 산다 그래요. 숨기고 산다 그래요. 흔히 말해 나도 어디 가서 큰소리 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 그러다 보니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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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거 두 분 다 과부하여 지금 아니야 과부하였다가 이제 다시 좀 이제 조금 괜찮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그건 선생님의 생각이고 아 그런 거야? 왜? 선생님이야 지금 뭐 흔히 말해 퇴교가 될 건 뭐가 될 건 뭐가 될 건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렇게 릴렉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선생님도 보통 성질 아니거든 자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도 어찌 보면 표출이 심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늘은 지는 사람이야. 하니므로 나 편안해. 말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표정에서 티가 나는 사람이고 선생님도 알게 모르게 격황되는 게 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속된 말로 누가 불쌍하다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더 힘들다 할 수는 없어. 지금 똑같이 두 분 다 아직도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게 평생가나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의 인력이에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귀 닫으세요. 내 가정만 신경 써.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한테 버팀무기도 해줄 거야. 안 그래? 내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품어줄 거야. 동생들, 부모들, 선생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듯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제가 또 사실 여기에 가장 온 목적이 뭐냐면 동생들의 거리가 괜찮았는데 저희 동생은 갑자기 퇴사 공고사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집을 당했고 도련님은 연예인 매니저를 하는데 거리가 연예인 매니저가 되게 시원치 않거든요. 결혼은 하셨고 애도 있는데 그 가정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이 뭐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돕기를 원하시거든요. 저희가 잘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데 동생들에 비해서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게 시댁에서 유난히 또 좀 더 힘들게 사셨거든요. 되게 힘들게. 그래가지고 그게 더 좀... 그러니까 너희가 맞이고 하니까 맏며느리고 하니까 이걸 좀 더 많이 품어줬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랑 저희 신랑이랑 같이 사업을 해서 동생들을 직원으로 이렇게 같이 채용해서 사업을 해볼까 제가 지금 그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아니에요? 네. 왜? 해서 죽 써서 개주는 꼴이고 분명히 사업을 시작을 하면 두 분이 사장이 거잖아. 네. 근데 아니요. 오히려 하극상 일어나요. 선생님이랑 남편만 못 빠지게 일해서 그들만 배불려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그 시동생한테 애 낳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결혼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 지 새끼 지가 몸묵에 살리는 거야. 그걸 왜 선생님이 케어를 해야 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는데 뭐든지 그래요. 선생님네도 지금까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발등에 불 떨어져 봐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안 겪어야 하는데 왜 안 겪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의지가 좀 없어요. 그건 그들이 잘못이고 진짜 진정한 부모라면요. 선생님 진정한 부모라면 집에 뗄 거리가 없어. 노가다라도 뛰어야 돼. 하다못해 매니저 일하면서 밤에 야간에 뭐 이렇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하다못해 쿠팡 그거라도 매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그...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된다고. 근데 저희 신랑이 그걸 못 끊어요. 치고받고 싸우서라도 끊게 해요. 왜? 지금 선생님네 현금 한 3억 모아놨니? 없습니다. 그렇죠? 새끼 어떡할 건데. 그 말 한마디 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 말하는 건가? 맞죠. 그거는 저는 똑같이 생각하는 바고. 내 집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왜 남의 집 수도 고쳐주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잃어 쓴다면 해주는 게 맞아.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야, 지금. 그럼 저희 도련님이 그 직업을 혹시 제가 봐서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매니저 직업을.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원래 시댁식이 제주도가 고향이세요. 시댁, 시부모님 두 분 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원래 제주도가 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그맣게 그분 카페라도 차려서 거기서 하자고 저기 도련님 내가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매니저 사업은 제가 장기적으로 못 갈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시대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 자동화 그런 운전도 다 나오고 하는데 신년 안쪽으로 빨리 정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런 장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도련님이 그런 거 하면 좀 괜찮은지 아니요. 아니요. 장난감. 선생님이 끼어들지 마세요. 응. 왜? 만약에 해서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굴 탓하는 줄 알아? 제가 또 잘못 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지껏 그러고 살았잖아. 뭘 처음 있냐 그래요.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분의 문제요 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왜? 내 눈에는 여지껏 두 분들이 그러고 사셨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본인들은 몰라. 그게 문제인지. 왜? 하도 둘 다 여러 가정이 다 습이 되어 있는 거니까. 두 분이 막말로 바보 맞는 거야. 응? 저쪽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다. 그걸 일러줘야 되는데 가서 사과를 따다가 주링에 쳐넣어줬잖아. 아니 저는 넣어준 적이 없는데. 너 줬어. 여지껏. 그러고 나서 사과 그걸 다 먹으니까 그제서야 또 배고프다고 찡찡거리는 거고. 직접 걸어가서 따는 법만 일러주세요. 먹여주지 말고. 만약에 제주도 카페 한다고 쳐. 그럼 두 분 거기 가서 또 그거 해주고 있을걸? 하다못해 페인트칠이라도 하고 있을걸? 그럼 그 사람은 아 난 아무것도 몰라. 난 모르니까. 뒷짐지고 앉아있고. 안 그럴까? 그러게 되겠죠 아무래도. 응. 조금이라도 좀 아끼려고. 응.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 둘 다 사서 고생을 하고 왜 둘 다 그런지 난 모르겠어. 나는 형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도. 응. 나도 부모님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나도 이렇게 됐을까. 나도 겪어봤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죽는다고 찡찡거리는 사람치고 죽는 사람도 못 봤고. 지금 당장 꿀난 그 돈 2,300,500,000 없다고 해서 죽지 않아. 왜? 옛날처럼 배고픈 세대 아니야 우리. 먹을 거 없는 시대 아니야 선생님. 하다못해 그 사람 메뉴즈에서 얼마 번다든지 한 달에. 처음에 매니저가 150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00 정도. 그죠. 그럼 거기 셋이 구잖아. 그렇죠. 월세 살아? 월세 비슷한 거죠.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사니까 월세 기낭. 한 달에 얼마나 그런데. 한 80만 원 쓰는 것 같아. 그럼 120 남죠. 그 부인은 뭐 한디야. 부인은 그냥 집에서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돈이 없잖아. 근데 일단 애가 그냥 유치원 요즘 유치원에 가도 풀타임으로 뭐 학원 같은 거라도 보내야 이게 되는데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본인이 좀 그래도 키워 키우고 좀 큰 다음에 왜 그런 거야. 진짜 떼거리고 없으면 산으로 나무하러 가야 돼. 아니까? 아웅다웅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은 새끼 낳으면 바로 일 나갈 계획 아니었어? 저는 한 저는 한 세 살까지만 제가 키우고 이제 일 나갈 계획이지. 지금 그 집에는 몇 살인데? 지금은 거의 또 세 살 됐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런 생각해? 거긴 또 나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배떼기 부른 거야. 왜 선생님은 내 새끼 떼어놓고 일러 가야 되고 왜 남은 남새끼랑 귀중한 시간 보내는데 선생님이 현질을 해줘야 되니? 내 새끼는 내 새끼 아니야? 나는 엄마 아니야? 왜 내가 내 손등 다 갈라주고 손톱 다 갈라지면서 돈 번 거 왜 남의 집 씻고 똥꼬 닦는다 놔야 돼? 선생님은 인생이 없니? 내 새끼는 추억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제가 그냥 집에서 애 키우기를 원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저희 신랑도 이제 회사 직원이니까 이제 그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 나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동생들도 문제도 있지만 이제 저희도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모아야 되고 아껴야 되는데 자꾸 돈 100만 원만 모았다 치면은 다 옆으로 세고 위로 세고 아래로 세고 지랄하는 거잖아. 없다 해야 돼요 막아야 돼. 그도 없다고 안 죽어. 그도 없다고 죽을 것 같으면 진작 죽어라 그래.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게 똑같이 비슷한 말을 많이 했는데 저만 그냥 나쁜 여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럼 애 데리고 나와요 그냥. 선생님. 봐봐 둘 내가 처음에 그랬죠. 둘이 서로 이에 폭이 다르다고. 그러면 저희 신랑의 폭이 더 좋은 거예요? 아예 자기의 시선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먼저여야지 맞는 거야 남자는. 그러니까 출가라는 의미가 뭔데 여자만 출가 외에 있니 아니야. 화딱지나 죽겄네. 그렇게 해서 동생이 고맙다 소리 하니? 받아갈 때만 하지. 안 그래? 명절 때 때때로 열라고 와? 아 그건 아마 부모님한테도 안 가는 것 같아. 차비가 없다는 이유로. 인생 왜 사니? 인생 왜 사니? 갈 차비도 없고 애새끼 다 짜지러 놓고 말이 되니 그게 선생님? 저도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본인의 불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매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계속 빈손으로 터벅터벅 하는 거는 그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몇 년인지 똑같은 반복이야 선생님. 끝. 이 얘기는 끝.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선생님 큰소리 좀 쳐요 제발. 그래야지 선생님이 살아. 그런데 제가 지금 마흔에 처음 임신했거든요. 그것도 시험관으로. 둘째는 자연으로 할 수 있는 둘째는 하나만 나와서 잘 길러요. 그래요. 네. 요즘 몇 개월이에요? 지금 5개월. 5개월째. 3개월 차에 한 번 고비 안 왔었어요? 고비 왔었죠. 그렇죠. 그 고비 잘 넘겼다 치지만 아이가 칠싹팔싹이 됐을 때 일곱 달 여덟 달이 됐을 때 한 번 더 고비가 와요. 흔히 말해 선생님 태아보험 든다 치고 이런 데다가 아기 명딸이 좀 물려요. 무고모탈하게 잘 태어나게 네. 선생님네도 비는 줄이 있기 때문에 그 줄 잡아 가야 돼요. 선생님도 원래 본인이 무자한 거 알죠? 네? 원래 무자라는 소리 안 들어 봤어요. 무자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없다고. 아니 저는 근데 팔자에 있다고는 했어요. 원래 없어요. 선생님은. 제가요? 네. 저희 신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응. 저 근데 예전에 많이 봤을 때 아들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딸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아들 하나 더 달라고. 응. 그럼 둘째는 제 인생에 없어요? 네. 힘들 거예요. 의학적인 힘을 빌린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맞이 와가지고 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사를 지내기를 근데 지금 아기 성별 안 나왔어요? 성별 지금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나올 거 같아요. 네. 한번 잘 기대해봐요. 아들로요? 네. 왜냐면 나는 성별을 반대로 말을 하거든. 아 그래요? 딸이라고 하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하면 딸이고. 그러면 좀 아들 기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아기 명따를 좀 올려놓고요. 고비원하게. 그럼 이제 둘째는 없어요? 네. 선생님? 네. 저는 그래도 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어쨌든 제발 선생님 본인 가정을 좀 지키세요. 아 그리고 또 고민 하나는 저희 이제 어머니가 언니를 데리고 살거든요. 친언니를?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아파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지방에 사세요. 근데 이제 경기도로 올라올까 하시거든요. 친척 엄마가? 네. 가족들이랑 다 그냥 경기도로 가는데 그거는 어떤지 그건 엄마 운을 보고 언니 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분 중 한 분이 상담을 하시는 게 맞죠? 네. 아 그런 건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드려요. 아 그럼 엄마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제 동생은 제 동생이 아직 늦었는데 다시 취업이 될는지랑 이런 거랑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엄마가 오셔서 보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희 신랑이 앞으로 임원까지 갈 수 있을는지랑 만약에 거길 못 가면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신랑이 난 나온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 은퇴 거기까지 하면 돼요? 선생님도 가만 보면은 네. 이게 불감증이 있어요. 항상 뭔가 불안하게 생각만 하려고 그래. 그것만 좀 고쳐요. 불감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10년 내로 다 대비는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시 간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같은 업을 하고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자격증을 따려고 대학을 또 간 거거든요. 아니 내 일에 있을 나도 내가 잘 케어를 못하는데 뭘 벌써 10년치를 고민을 하고 살아. 넉넉히 10년이면 사실 5년 정도면은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결정돼서 그러면 이제 그런 난 신랑 나올 일이 없다고 말이 나와요. 음. 그럼 계속 응. 다닌다고 말. 그러면 거기를 은퇴하고 나중에 더 이제 저희가 늦잖아요. 애가 저희가 늦는데 뭐 그러면 벌써 이제 한가하게 되거든요. 10년 운세란 말 아시죠. 네. 왜 10년 운세를 볼까 사람들이. 한 해 한 해 운을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5년 10년 똥 뽑으려고 하지마 선생님. 그럼 이제 그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 이 길이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요거를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라서 응. 제가 만약에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길을 괜히 애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선생님한테 사업하러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마요. 아니요. 네. 선생님은 사업을 못해요. 사업 그쪽은 돈 나요. 응. 남매대에서 돈 받아요. 그게 나아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희 신랑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신랑은 또 직장인 사주예요. 그 직장에서 나올 일 없다 하시잖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니는 대학원에서 그거는 좀 잘 써먹을 수 있는지. 뭐 배우세요? 건축 배우거든요. 건축? 네. 그래서 건축사를 따려고. 네. 근데 3년은 걸리겠는데. 네. 네. 그래서 3년 딱 걸리는데. 이제 그냥 건축사를 따서 그냥 지본으로 있는 게 그럼 나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애는 그냥 제가 계속 키우는 게 나아. 키우면서도 그래도 직장은 다니는 게 좀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은 애 태어나고 오세요. 봐봐 지금도 또. 문화는 끽게 봐야 1, 2년 터울이 정확해요. 근데 지금 애 태어나는 거면 반년은 더 남았잖아. 아니 올해 9월에 가요. 그럼 반년 남았잖아요. 5, 6, 7, 8, 9. 5개월 6개월 반년이잖아. 네. 근데 가족들 것도 좀 이제 보고 싶었는데 가족들 거는 좀 안 되나요? 따로 보셔야 돼요. 출가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왜 조상이 다르잖아요. 아 조상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게 있는데 그 지금 사실 시할모님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종교가 저랑 저희 시부모님 댁이랑 달라요. 근데 그 종교를 종교에서는 이제 유교시거든요. 유교 방식으로 이거를 따라서 그분 방식대로 뭐 다 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천살문 종교가 없는데. 저는 이제 천주교거든요. 그럼 이런데 왜 왔니? 이제 천주교인데 이제 그 저희 그 제 동생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사실 정신과 약을 좀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엄마의 언니도 사실 지금 너무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본인이 실수했다는 거에 대한 충격으로 약간 정신과 약을 똑같이 드시고 계세요.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묻고 싶어가지고 저희 가족사에 대해서. 그래서 좀 사실 뭐 이런 쪽에 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시댁은 유교고 제사를 지내니까 유교라고 했겠죠. 근데 선생님은 성당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실 거 아니야. 네. 그거 문제 있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네 그거를 제가. 그럼 선생님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안 지내고 싶어요? 안 지내고 싶어요. 그죠. 내가 우애한 건 그거야. 그렇게 종교식이 강한 크리스찬이신 분이 점심을 왜 왔냐 이거야. 그게 내로란 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까?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제가 천주교긴 한데 천주교에서도 제사 문안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로 이걸 다 받아서 해드릴. 그 나라의 그 상대방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천주교는. 네.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 법을 따르는 게 맞아요. 여자네. 알겠습니다. 그 집에 가풍인데 그걸 선생님이 그냥 없앨 거야 아니잖아. 네. 그건 웃길 수 없이 선생님이 해야될 숙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엄마랑 같이 오세요. 그래서 상담 예약을 잡으시고. 아. 저희 친엄마랑. 네. 친정 쪽 일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는 곳은 그런. 저희 시부모님 지금 따로 계시는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데 저희 신랑이 모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노후가 되면은. 네. 여지껏 시댁이랑 인형 꼽고 살라고 난 여지껏 떠들었는데. 걷다대고 또 그렇게 말을 하면 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음. 알겠습니다. 제발 좀 끊어요 선생님. 살만 채 해 놓고 도와주든가. 아셨죠? 네.